이어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주식은 패자의 게임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주말 이 시간에는 투자 관련 경험들을 저희가 자주 소개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하워드막스의 주식은 패자의 게임이다 였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이기느냐 승리하느냐 보다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화려한 투자로 상한가를 한두 번 기록하는 것보다 손실 어려운 구간에 왔을 때 얼마나 적은 충격을 받으면서 버티느냐가 결국 주식 투자 성공의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주식이란 게 99번을 당차게 승리하고 막 패기로 보내도요. 단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것을 날리기 때문이죠. 제가 신년 들어서 올해 우리 목돈연구소에 올해 대표 투자 격언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꼽은 것이 바로 이 주식은 패자의 게임이다 인데요. 정말 올 한 해는 방어적인 투자 잃더라도 최대한 적게 잃겠다라는 목표로 대응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또 승리하게 되는 게 주식이고요. 주식은 패자의 게임이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월 9일 목돈연구소 이 곡으로 시작을 하죠. 김장훈입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이요.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였는데요. 그 세상을 주식으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주식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버텨내야 됩니다. 주식은 버티는 자의 것이다. 그게 또 앞서 얘기했던 패자의 게임이랑 이게 맞닥뜨려요. 저도 한 25년 이상 주식판에 있어 보니까 승자의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화려하게 승리했던 사람들. 작년에는 우리 또 특정 인물을 말해서 그렇지만 빌황이라든가 이런 정말 역대급 투자자들도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보면 그런 승자보다는 패자, 잘 졌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웃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요.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안영실님 주말에 듣는 건 처음이에요. 코로나로 일이 없다가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면서 들으니까 정말 반갑네요. 우리 주말에 일하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인별그램 오시면 요일별 패널들 모습도 있고 관련 사진 많이 있거든요. 한번 둘러보고 팔로우도 해주세요. 골뱅이 SBS 빅몬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는 돈 되는 여행 알려주는 머니투어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가 함께하는데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또 하시면 여행지 관련 사진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두면 쓸 때 있는 투자 잡박사전 알쓸 투잡 미래의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 오늘은 배당이란 무엇인가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주말 일요일엔 돈 버는 여행으로 모셔봅니다. 머니투어 투어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딜 가나 인기 줄여서 어인 신익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첫 얼굴을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인가요? 네네. 요즘에 여기저기에서 신익수 기자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듣고 있고요. 네네. 그곳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얻고 싶다. 아니 얻고 있습니다. 얻고 싶다. 그래서 신익수 기자의 매력 비결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안 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리바이벌은 없다 우리. 네네 그럼요. 올해는 범띠죠. 범띠죠. 올해 이민현 범띠해. 범띠도 그냥 호랑이가 아니죠. 네. 깜장이죠. 깜장. 어머랑이. 신익수 기자는 약간 느낌상 띠가 양띠? 하하하하. 네. 땡입니다. 아쉽군요. 저는 사실은 쥐입니다. 쥐. 쥐띠. 네. 우리 소장님 저보다 한 살 많으시죠? 네. 아니요. 제가 좀 많이 버리죠. 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를. 네. 알겠습니다. 네네. 쥐띠. 네. 쥐띠. 쥐띠. 미키마우스. 어울립니다. 괜찮아요. 어울려요. 그럼요. 미키마우스. 되게 빠릿빠릿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얍실하면서. 우리 투어 코너에 딱 맞는. 제가 대체 불가죠. 사실은. 그다음에 쥐띠들이 저도 얼핏 들었는데 그런 좀 예술적 그런 방송적 그런 게 강하다고. 예기라고 그러죠. 예술적 기예. 기술 이런 게 뛰어나죠. 예술적 기예까지 갖춘 어딜 가나 인기남 신익수 기자.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볼 거 없죠. 자. 전국에 있는 어흥 명당들 가보겠습니다. 어흥 명당들. 호랑이 명당. 호랑이 명당이죠. 호랑이 봅니까? 호랑이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네. 그거는 장단을 못하고. 우선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증시나 이런데도 타이거 이름부터는 ETF 많지 않아요? 어때요? 그건 특정사의 ETF 브랜드가 타이거이기 때문에. 아 브랜드니까? 네. 그거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군요. 그런 게 있군요. 각자의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건. 큰일 날 뻔했네요. 하여튼 고 수익률보다 더 무서운 전국에 있는 호랑이 명당지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됐잖아요. 지금도 조심스럽게 다니셔야 되고요. 호랑이 관련 명당들. 제가 총정리를 일단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띠 정보하면서 전국에 있는 관련 띠와 지명의 분석 결과를 내놓거든요. 전국에 있는 호랑이 명당 지역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전라남도가 호랑이 명당 74개입니다. 많죠. 경상북도가 71, 71, 남도 경상남도의 51. 우리 소장님 나이입니다. 이렇게 쫙 보지리구요. 종류별로. 종류별로는 마을 명칭이 284개가 있어요. 마을에 호랑이 이름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죠. 산인음에 범자 들어가는 거 47개. 고개 이름이 있어요. 고개. 치룡제 이런 거 붙은 것 중에 호랑이 이름 들어가는 게 2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바위, 보서명. 범바위 이런 거 많거든요. 이게 전국에 10개가 보지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호랑이랑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렇죠. 호랑이 출몰은 아니네요. 일단.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가. 어떤 연관이에요? 이름? 제가 전국의 명당을 소개할 거지만 제가 쭉 봤더니 약간의 전설들이 있어요. 야사 이런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 지역에 예전에 출몰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과거에. 그리고 지명들이 살벌합니다. 그래서 쫙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볼 호랑이 명당은 과거의 호랑이 명당. 과거의 명당. 지금 못 보죠. 지금 어디십니까? 지금 못 본다. 그렇죠. 넘버원입니다. 일단 부산. 무더기로 했어요. 무슨 무더기로 했어요. 부산. 저의 절대 고향 부심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첫 번째 부산에 가면. 우리 선생님 다 알아요. 동구에 가면 범천동이라고 했죠. 범천동. 범천동. 이 범천. 국밥 마시는 데 많습니다. 국밥 맛집들. 이 범자가 호랑이 범자죠. 그러니까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호랑이가 과거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야사를 또 살펴봤더니 이 천에다가 범천이잖아요. 천에 목욕을 자주 합니다. 호랑이들이 내려와서. 그 정도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설아가. 믿을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범천을 우리 지하철 역사에서는 범내라고 붙였어요. 범내골이라 부르죠. 범내골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하철 1호선 부산교통공단에서 운영을 하고요. 여기 가시면 여기 앞쪽이 아까 범천이라고 불렀던 게 동천입니다. 동천. 범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뒤쪽 산이 호랑이 출마했던 산이 수정산입니다. 316피터짜리 수정산이고 그래서. 미터겠죠. 미터죠. 제가 너무 흥분해서. 호랑이 범략입니다. 얘들이 동천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내로 범내로 내려와가지고 미역감기를 하는 거죠. 호랑이들이. 빠지는 거죠. 빠지는 거죠. 얘들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자주 주문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역사를 만들 때 재밌게 옛날에 여기가 한 10년 전에 조성이 됐는데 테마 역사를 만들었어요. 호랑이 테마 역사. 그래서 지을 때 지을 때 동네 주민분들하고 그다음에 부산 지역 주민분들한테 그림을 10점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 주변으로 쫙 전시를 해놨던 거죠. 범내골 역이요. 범내골 역사에. 지금은 여기 제가 확인해봤더니 없어요. 제가 최근에 누가 갔다 왔는데 없어졌는데 몇 개가 남아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보통 지하철 역 타기 전에 승강장 있죠. 승강장. 승강장 앞에 호랑이 무늬가 있는 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고요. 지금쯤 우리 유튜브 시교라. 지금 나오네요. 역시 우리 황PD님 요즘에 순발력 좋아요. 노란 색깔. 저기가 호랑이의 이야기가 있는 여기다 이래가지고 승강장 한편으로 저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비석 같은 거 벽화 비석 같은 거 세워놨어요. 주변에 보면 역사에 잘 찾아보면 있는데 쇠로 된 비석 같은 거 있어요. 쇠로 된 비석. 호랑이 역사다. 여기가 호랑이와 관련이 있는 데다 이래가지고 역사 안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알겠는데 그럼 이제 범내골 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부산에? 가서 뭘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코너가 또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투자자 여러분들께 머리를 식힐 만한 코스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범내골역에 내려가지고. 당연하죠. 일단 시작이에요. 범내골역. 여기서 끝나는 줄 알고. 범내골 보고 옆쪽에 바로 여기 범일동역이라고 또 있어요. 범이잖아요. 범. 여기에 1번 출구 쪽으로 딱 나가면 여기가 전체가 호랑이 이바구 길이라고 딱 형성이 돼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이 동네마다 이바구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부산역에 딱 내리잖아요. 건너편이 차이나타운인데. 왜? 그쪽으로 초량이. 저 초량이에요. 그쪽이. 초량 이바구 길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초량길. 초량 이바구 길. 초량 이바구 길. 초량 이바구 길 투어를 하는 코스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호랑이 이바구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 나오시면. 내리인군은 범일역입니다. 범일역입니다. 저기 저기 지금 화면에 딱 나오죠. 이바구 길 15개 포인트를 따라가지고. 저 지역들이 호랑이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나가자마자 처음에 구름다리를 딱 지납니다. 범일동. 구름다리가. 그게 유명한 거잖아요. 역시 소량이 나시는군요. 여기가 친구에 놨던 거. 저기 딱 있잖아요. 장동건 씨하고 유호성 씨. 저 때가 언제입니까? 2001년인가? 우리 소장님은 저 영화를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죠. 마이 무따 아이가. 저 장면이죠. 진짜 2001년인가 그쯤 될 것 같은데. 그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소장님이.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 저 영화가. 한작 사회생활 하실 때. 저는 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 이제 친구의 달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아 예. 저렇게 포스터도 딱 붙여놓고. 저 다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옛날에. 우리 소장님이 또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영화를 2%씩 상영했던 영화관이 있어요. 저는 너무 잘나져.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동시 상영극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한 편은 재밌는 거. 진짜고. 한 편 약간 아하잖아요. 19금 영화들. 액션 한 편이고. 19금 한 편이고. 두 개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액션 영화를 보러 간다고 엄마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19금을 보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가면 보림극장이다. 유럽의 극장 있어요. 무슨 극장이요? 보림극장이라고. 아. 보림극장. 그다음에 지나가면 몇 개 포인트들. 이게 이제 이바국길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 가다 보면 우물이 있어요. 우물. 우물. 호랑이가 쉬어갔다는. 호랑이 쉼터에 우물이 있어요. 위쪽으로. 그쪽으로 올라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마지막으로 안창 호랑이 마을이 나옵니다. 호랑이 마을. 여기는 마을 주민분들이 호랑이 같이 온 거죠. 그래서 모든 게 호랑이 마을로 딱 들어가시면. 마지막 포인트가 되고. 여기서 이제 호랑이 투어를 제대로 하는 거죠. 우리 서울에 보면은 이어 벽화마을이나 뭐 이런 것들 많거든요. 여기는 호랑이 벽화마을. 우리 예전에 왜 안성에 벽화마을 복가마을 하나 있잖아요. 부산에도 여기에 호랑이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정확히 안창마을이라고도 부르고 호참마을이라고도 하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이쪽이 천도 또 따로 있는데 호개천이라고 있어요. 주변으로 가게 이름들도 막 범나올 것 같은. 이런 이름들을 막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다 보면은 이쪽에 투어가 가능하구나 생각하고 호랑이 투어를 하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설명한 우리 호천마을 뭐 이런 마을들이요. 그렇죠. 그렇죠. 범일역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 부산 투어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의 투어 코스 다 보고. 그리고 이게 다 촬영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구름다리 친구 구름다리 있고. 여기 호천마을도 쌈마이웨이 이런 거 있어요. 드라마 2017년도에요. 알죠. 알죠. 우리 소장님은 참 옛날 사람입니다. 2017년 드라마 봐도 옛날 사람인가요? 그럼요. 여기 드라마에 나왔던 빌라가 남일빌라인데. 그 옥상. 옥상 장면이 여기 호천마을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바. 여기서 그거 떡맥이에요. 떡맥. 맥주와 함께 떡볶이 드시는 거. 장면이 나왔던 곳이 여기다 보시고. 영화 이런 것도 투어하면서 영화 포인트도 함께 짚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의 호랑이 투어 했고요. 부산에 한 군데만 더 보갈게요. 더 가야 돼요? 아쉽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금정구에 가면 금정산 있잖아요. 그 옆쪽으로 화병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여기 상악산이라고 떠 있어요. 이어집니다. 금정산 자락에서. 상악산으로 가시면 호투장이라고 써요. 호투장. 호랑이가 격투를 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외에 영화 보면 영화 대호 있잖아요. 대호. 대호 보면 그 외에 산을 지키는 전기를 받은 호랑이가 있어요. 각 산에 한 마리씩 있죠. 한 마리씩 있어요. 산신령으로 모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그 산에 호랑이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개랑 붙으러 오는 애들 있잖아요. 잡호랑이들. 개들이 둘이 붙었던 호투장이라고 따로 딱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여기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야작이나. 그런데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호투장으로 그러면 오나요? 호랑이들이. 아니 하필이면 여기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장이 있는 거야. 여기가 정확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기 쉽게. 한국전력공사 북부산 변전소 바로 옆쪽이에요. 거기에 딱 가면 호투장으로 딱 서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산을 지키는 진짜 호랑이 하나랑 얘들이랑 싸웠구나. 신입이랑 신입 호랑이랑. 신입이랑.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산 호랑이가 지면. 뺏기는 거죠. 뺏기는 거죠. 그래서 사흘 동안 울다가 다른 데 있다가 또 다시 도전하고. 이런 격투가 벌어졌던 장소인 거죠. 재밌죠? 재밌습니다. 또 그 장소로만 간다는 거. 꼭 거기서만 싸웠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의 호랑이 투어는 결국 부산 투어고요. 이 호랑이 투어를 하시면서 부산 즐기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디 또 호랑이 명당. 그다음에 충청 북도 영동 한번 지켜봅시다. 영동지역. 여기에 사찰이 호랑이가 사는 절집으로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이름이 반야사라는 사찰이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호랑이가 살았는데 어디에 사냐면 반야산 절 사찰 안에 산 게 아니고 사찰을 바라보고 뒷산을 쫙 봅니다. 뒷산에 보면 우리 황필님 띄워주셔야 돼요. 지금 이 그림을 띄워주셔야 돼요. 저기 보면 약간 나무가 없는 부위 보이시죠? 저기 호랑이가 약간 뒤집어진 모양 있죠? 얼굴이 저 밑에 있고요. 앞발이 나와 있고 저 밑쪽으로 꼬리가 저렇게 솟아있는. 뒤로 발라닥 누워있는. 발라닥 누워있는 모습. 저게 호랑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정말 영음하구나. 반야산 호랑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사찰이 저깁니다. 잠깐 이 앞뒤가 저 모습이잖아요. 모습이죠. 그래서 저기. 그럼 호랑이 있었습니까? 저기 호랑이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게 특이한 게 보통은 형세들이 지형 지물이 만들잖아요. 나무가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저기는 나무가 없는 저게 너덜이라 부르는데 희한하게 너덜이 저렇게 호랑이 모양을 만드는 건 전국의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스님분들은 이게 호랑이라고 안 믿고요. 사자가 누운 모양으로 이야기합니다. 암사자 있죠. 갈 게 없는 애들. 그게 이유가 또 있어요. 저기 반야사가 호랑이가 많이 살아가지고 반야사가 된 거고 저 모습은 호랑이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모이는데 정작 스님들은 사자다? 사자다. 왜냐하면 여기가 반야사 자체가 문수보살이 머무는 곳인데 문수신앙 있죠. 옛날에 그 문수신앙에 보면 문수보살이 나타나는데 사자 등에 올라타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자를 믿어야지 그 스토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완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분들 주지스님들은 하고 이런 여러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여쭤보면 이게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랑이를 아니다. 호랑이 아니라 사자야. 그런데 다들 다들 그걸로 믿고 있는 호랑이로 믿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여행을 가시잖아요. 우리가 또 반야사 한번 보고 올 수 없으니까 제가 옆쪽으로 되게 재밌는 볼거리들 많아요. 여기 가면. 영동이요. 청구 영동. 반야사 경례에는 배롱나무라고 있는데 나무가 늦여름에 꽃을 틔웁니다. 희한하게도. 그래가지고 500년을 묵었어요. 나이가 가장 많은 전구에서 또 배롱나무라고 불리는 애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쪽으로는 달이 좋습니다. 달. 그래서 달맞이 하러 많이 가는데 달이 머무는 봉우리. 원류봉. 그래서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달이 뜰 때가 다 돼가죠. 보름달이 뜰 때가 다 돼가니까 그때쯤 돼서 원류봉 한번 딱 보시고 나으시면 되는 거죠. 경북 쪽에서도 한 군데. 경북 하나 가죠. 상주가 상주. 경북에서 상주가 빼놓을 수 없죠. 곶감. 곶감인데. 그래서 호랑이와는 관련이 없지만 호랑이 이야기할 때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 이야기잖아요. 그때 바로 나타나는 감이요. 그 곶감이 상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곶감 줄면 안 잡아먹지. 안 잡아먹지. 그게 그 곶감이요. 그게 상주에 나온. 당연하죠. 전례설화라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상주시가 곶감공을 따로 만들었어요. 얘 주변으로. 그럼 거기 호랑이도 그려져 있고. 호랑이도 그려져 있고. 당연하지. 이제 풀리네요. 상주네요. 상주에 있고요. 얘가 자라고 있습니다. 소은리라는 곳에 상주에 있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 나무 딱 물어보면 마을 주변에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최고령 곶감 나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3대가 있어요. 3대. 그래서 문화대청이 지정한 게 의령군에 하나 있는데 의령이 한 백곡미라고. 감나문대. 얘가 천연기념물 492호인데. 경남 의령. 나이가 450년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상주 거. 우리의 지금 메인 포인트. 여기는 750년생이다. 어마어마하죠. 걔보다 300년이 더 많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래서 3대라고 꼽고요. 얘가 또 영원한 게 뭐냐면 3대 나이가 많은 감나무가 전국에 얘들 중에 유일하게 곶감을 생산을 하십니다. 아직도. 정력이 대단하신 거죠. 이분이. 그래서 최고령이나 아직도. 생산하는. 감이 열린다. 750년짜리가 생산한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해마다 5천여 개의 감을 생산하고요. 개수로. 그리고 이 개수 하나당. 감 하나당. 가격이 전국 최고입니다. 만 원입니다. 곡감 하나당. 감 하나당 만 원이에요. 이게 감나무개의 벤자민 버튼. 그렇죠. 우리 청취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소장님하고 나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방송 전에 벤자민 버튼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시은이 넘으시니까 저는 아직 40대라 잘 모릅니다. 국내 최고령 나무가 있는 경북 상주 가봤고요. 외남면 소은리. 여기에서 어쨌든 설화도 나왔다. 당연하죠. 곡감과 호랑이의 설화. 설화. 전국에서 다 모이고요. 여기는 올해 특히나 인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 올 상반기 안에 가장 핫해질 명소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측을. 담대한 예측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시간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 나무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가더라고요. 보고 가더라고요.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소은리. 국내 최고령 감나무. 750년생.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비석이 있고요. 하늘의 참나무 저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서울에 동네만. 동네만. 그 외에. 안암동 안암동. K대. K대 안암동. 제가 나온 관렬이 있는 대학. 거기에 뒤에 개운산이라고 되게 유명한 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 숲속 도서관이 있는 유일한 호랑이가 나왔던 산. 안암동.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개운산. 도남동. 그리고 인왕산. 인왕산. 인왕산도 있고. 인왕산짜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으니까 잘 보고 한 번쯤 호랑이 기운을 받으러 연초에 다녀오시기 좋겠죠. 산 한번 오르는 거 좋아요. 다만 거리 두기 지키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머니투어 호랑이와 관련된 곳들 돌아봤고요.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될 텐데. 옴. 찾았습니다.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좋네요.